친구들 안녕! 하드캐리와 친구들의 하드캐리에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쌓기놀이를 할건데요 먼저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? 아이스크림을 풀 수 있는 그럼 친구들 바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? 네! 자 그럼 준형 친구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? 와 리더! 아이스크림 얘는 얼음 자 벌칙을 진짜 수치스러운 것 같으면 좋겠다 아 좋죠 자신의 개인기 보여주기 아이스크림 나 군대 갈꼬아 이병 권지용 잘 못들었는가? 잘 못들었는가? 인디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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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할거야 잠깐 잠깐 나 신고할거야 어떻게 손으로 해 손으로 해야지 봐 하나 둘 셋 오빠놈 빙 홋 웃긴 표정 짓기 나 웃긴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어 나 웃긴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어 나 웃긴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어 안 돼? 안 돼? 할게 나 웃긴 표정 와아악 우와 우측사람이 노래부르기 우측사람 우측사람이 짐짐하나 아니 그게 아니냐고! 아니 김지민이라고! 김지민이라고 왜냐? 아니야! 시청자들이 봤을 때 우측사람이 짐짐이냐고요! 아 그러네!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보렸던 날 좀 언제만 나와 함께 있어 줘 소중한 사람들을 엉덩이 댄스 타임 나가자 나가자 아 공연 중독자 같으니라고 시작 뭐야? 시루셀루 하나 둘 셋 시루셀루 제발 선생님 안녕하세요 따라하세요 야 너 거의 뽑으시요 오 시크 뭔데? 참여자들이 벌칙 정하기 팝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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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초 다 15초 다시 아 다시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니 설마.. 저건 어떤 답도로도 안 돼 너 아니 설마 이거 박주명이 쌓겠어? 못 쌓아 이거 절대 못 쌓아 안 돼 안 돼 노래 부르고 댄스 자 친구들 우리 하드캐리와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물러날게요 다음 장난감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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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렌다 빨리man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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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뽑 미 like it like it like it